해커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문제 모아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테마로 문벌귀족사회와 무신정권 16문제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도 왕의 제위기관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 그은 왕의 제위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무슨 왕인지 찾아야겠죠. 중군 김부식이 아뢰기를 일단 김부식이 나옵니다. 윤후이는 정지상과 결탁하여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당이 되어 크고 작은 일마다 실제로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임자년의 왕께서 서경으로 행차를 하실 때 글을 올려 연호를 세우고 황제로 칭하기를 청했다. 이는 모두 금나라를 격노하게 하여 이때를 틈타 방자하게도 자기 당이 아닌 사람을 처치하고 반역을 도모한 것이니 신하의 마음이 아니었다. 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김부식이 나오고 정지상이 나오고 서경 황제로 칭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앞쪽에 서경천도운동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요 시기의 왕은 인종입니다. 인종. 자 인종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1번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는 것은 통일신라예요.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죠.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이 된 것은 이걸로 인해서 후삼국 통일에 다가가고 있었던 왕건 시기 1이니까 이것도 너무 앞선 일이네요.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도 통일신라 시대죠. 헌덕왕 때 일입니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향을 제거하였다. 이거는 목종이라는 사람 때 일이라 이것도 시기가 맞지 않네요.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요게 답이 되겠죠.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 되는 사람이죠. 이자겸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자겸의 난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묘청의 난이 있었는데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부식이 올렸던 소에 해당하는 걸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으로 정답 찾아주시고 2번 넘어가 볼게요.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밑줄 그은 반란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어떤 반란인지 한번 볼게요. 이것은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연의 묘지명이래요. 요게 이자연의 묘지명이래요. 딸 3명을 전부 문종의 왕비로 보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외척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훗날 이자연의 손자 또한 딸들을 왕비로 보내서 최고 권력을 누렸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이자겸입니다. 이자겸. 이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그를 제거하려고 하자 척준경이랑 같이 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고려시대 역사에서 배웠던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 시대의 시기를 한번 특정을 해볼 건데 우리가 고려시대 역사를 배우면 세력들이 나뉘잖아요. 주력으로 있었던 세력이 나뉘는데 호족이 있고 호족이 있고 문벌귀족이 있고 그리고 무신들 나오고 또 권문세정 나오는 그 주력 세력들이 지금 바뀌는데 이 시기는 호족 그 다음 턴에 나오는 결혼을 통해서 중첩된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계속 세습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문벌귀족 시대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무신들이 나오는 파트까지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지울 수 있는 거 세 개 지어볼게요. 이 다, 라, 마는 지어버리고 가 아니면 나가 될 텐데 지금 여기 묘청의 난이 나와요. 묘청의 난. 이거의 전이냐 후냐 이거를 보는데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실패하죠. 이자겸의 난은 실패를 하고 이 실패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일들이 개경 한몫판에서 있었어요. 아주 유력한 체력이 일으킨 난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냐 여기에 대해서 묘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 승려거든요. 이 개경의 수도 개경의 운세가 기운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다.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빌미로 난을 일으키죠. 이건 난이라기보다 천도운동인데 나중에는 반란이 되는 거죠. 여기 개경 말고 석염으로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석염 천도운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묘청의 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러면 정답은 하나밖에 안 남겠죠. 1번입니다. 가로 시대를 골라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우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연도 외우지 마시고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의 앞뒤로 일어나는지 인과관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번으로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서경천도를 주장하던 세력의 반란, 진압대다. 서경천도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인물이 두 명이 있어야 되겠죠. 이 묘청 묘청이 있고 정지상이 있을 겁니다. 이 인물들인데 우선 주로 나오는 메인 세력은 묘청입니다. 자, 묘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불시잡변을 저술하였다. 이게 참 불시잡변은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이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부처님의 접설이 헛소리라는 뜻이죠. 이거는 정도전이 하는 겁니다. 정도전 나중에 조선을 개국하는 개국공신 중에 하나죠. 정도전 거고요. 봉사십조를 국왕에게 올려가지고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뭔가를 한 사람은 최충헌입니다. 최충헌 무신정권을 타도하고자 하였다. 이 무신정변 일어나고 나서 이거에 반발하는 세력의 난이 몇 개가 일어난 게 있어요. 김보당의 난 조위총의 난 이거 두 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칭제건원과 금국 여진을 정벌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내용이죠. 4번이고요. 반정공신의 위훈삭제를 시도했다. 이거 한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조선시대의 조광조가 하는 일이죠. 조광조. 그래서 정답은 묘청 거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었네요. 자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빈출 노란색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일단은 그림에서 이미 힌트가 있어요. 승려복장 하고 있죠. 서경의 지세가 음영가들이 말하는 대화세다. 여기에 궁궐을 세우고 옮겨가면 천하를 얻을 거다. 그래서 금나라가 스스로 와가지고 항복을 할 거니까 천도를 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경 천도를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사람 묘청입니다. 묘청은 승려예요. 승려인 걸 알고 있으면 그림에서도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인종이겠군요. 그래서 내가 서경의 행차를 한번 볼게 라고 초반에는 힘을 약간 실어줬던 게 있었죠. 연표에서 골라 보겠습니다. 일단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야 되죠.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도가 어수선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전부 개경의 기운이 쇠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 같은 게 일어나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도를 주장했던 게 묘청의 주장이었어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야겠죠. 이거는 될 수가 없겠죠. 이자겸의 난은 일어났고 무신정변은 전시기입니다. 이 시기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으로 시대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에 3번이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5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 볼게요. 이자겸과 척중경이 왕을 위협해서 남궁으로 거초를 옮기고 블라블라 몇 명을 죽였다. 이 외에도 죽인 군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거는 이자겸의 난이네요.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는 이자겸의 난이고 이 의방과 이고가 정중부를 따라 몰래 말하기를 오늘날 문신들이 득이 양양해서 다 저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데 우리는 다 쫄쫄 굶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별대우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차별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일어났었던 정중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일으킨 이 운동이 무신정변이겠죠. 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무신정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신정변과 이자겸의 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김부식이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맞는 얘기죠.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묘청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요게 진압이 되고 나서는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의 문신들을 우대하는 어떤 문화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무신들이 계속 차별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게 무신정변이에요. 1번에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1번으로 우선 찾고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하였다. 이거 강조의 변이라고도 하는데 목종 때 일입니다. 이거는 가해 이전이에요. 가해 이전. 망이 망소이가 공주명악소에서 봉기하였다. 이거는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혼란스러운 시대상 중에 하나로 나오는 예시예요. 나의 뒤쪽입니다. 서희가 외교단판을 벌여서 강동 6주를 획득하는 거는 이거보다 이전 시기의 일이죠. 서희의 외교단판 기억나실 거예요.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하였다. 무신정변 일어나고 나서 이 무신들 사이에서도 정권교체가 있었죠. 마지막에 최씨 무신정권이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나의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겠죠. 1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되고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순서 찾는 거 나오네요. 순서 찾는 거 3점짜리입니다. 왕이 보현원 문에 들어서자 이거 공부를 자세하게 하셨으면 이거 힌트 하나 될 수 있겠죠. 보현원 이고등이 왕을 모시던 문관, 대소신료, 황관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정중부가 왕을 모시고 환궁했다. 뭔가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보현원에서 일어났던 이런 대량 살상 그리고 왕을 실제로 인질로 삼아서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정중부라는 무신입니다. 이거는 무신정변이네요. 가는 무신정변입니다. 이거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무신정변 연도를 외우고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워낙에 고려의 분기점이 되는 특정한 일종의 군인 정권식이어가지고 이 사건을 사실 외워놓으면 연도를 배정하는데 조금 쉽기는 해요. 이거 한번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표시해 줄게요.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을 위협하여 남궁으로 거처로 옮기게 하고 누구누구 죽였다. 이거 이자겸의 난이죠. 이거는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이 무신정변보다 먼저 일어나죠. 이것도 그냥 편의상 연도를 한번 써볼게요. 1126년이네요. 자, 묘청이 서경을 근거지로 삼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묘청의 난입니다. 묘청. 이자겸의 난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묘청의 난이 일어났죠. 이거 묘청의 난인데 그냥 이것도 편의상 연도 한번 써볼게요. 1135년인데 연도 외우고 있으면 정말 편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외우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 뒤에 일어났는지 인과관계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자겸의 난이 먼저 일어납니다. 문벌귀족들이 득세하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자겸이 있어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자겸의 난을 진압을 하고 이게 진압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개경의 운이 다해서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진압당하게 됩니다. 이걸 진압한 사람이 김부식이죠.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의 문신들을 우대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무신들을 계속 차별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무신정변입니다. 이 과정의 앞뒤 인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 이자겸의 난이 먼저 나, 다, 가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나, 다, 가 4번으로 정답을 찾아주겠습니다. 이거는 앞뒤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이 전우 관계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도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6번에 4번이고요. 7번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 이거 뒤에 상황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정중부 등이, 정중부 무신이죠. 신하 20명을 살해했다. 그래서 보니까 태자도 옮겨가고 왕을 협박하고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무신정변이에요. 무신정변. 그렇다면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제 무신들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무신정변. 자, 보겠습니다.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이건 무신정변 이전이에요. 그쵸? 아니죠.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여진정벌 나오는 것도 앞선 시기의 일입니다. 이거 아니죠. 공주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하였다. 공주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하는 건 이제 무신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일어난 부작용 중에 하나였죠. 이거 뒷시기에 올 수가 있는 얘기네요. 이건 일단 맞는 얘기고 김부식 등이 왕명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일단 이거는 인종시기 일이어서 여기 이전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기 앞쪽에 이자겸의 난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김부식은. 더 앞 시기로 넘어가야겠죠. 최충이 구제학당을 세워서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거 최충이 구제학당 세우는 것도 앞선 시기의 일이에요. 앞선 시기의 일입니다.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려도 확실하게 무신정변이 진행되는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게 3번이겠죠.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좀 낯선 선지가 있어서 좀 어렵게 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3번. 자 이제 8번 문제 풀겠습니다. 8번.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연표 나오네요. 자 동북면의 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이 동계에서 전왕을 보기시키고자 하였다. 폐위된 의종을 다시 보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전왕을 받들어서 계림해서 모시게 하였다. 경주에 데리고 와서 일종의 폐위된 왕을 다시 한번 보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김보당이 나오고 여기 조위총도 나와요. 이 두 분은 세트로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정중부가 무신정변 일으키고 나서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한 4년, 3, 4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걸 다시 뒤집기 위해서 일어났던 게 김보당과 조위총의 난입니다. 자 그럼 연표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일단 무신정변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고 나서 여기에 반발해서 다시 무신정변 이전 상황으로 돌리려고 일어났던 게 김보당 조위총의 난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거는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강화천도라고 하는 건 원간섭이 되는 그 시점으로 최씨 무신정권이 나와야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무신정변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반 부분이고요. 여기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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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마지막으로 무신정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 최씨 집안이죠. 그래서 한참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강화천도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답은 3번에 다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찾아주시고 9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다음 사건에 배경으로 적절한 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직접적인 배경되는 선지를 골라주는 거예요. 배경. 조위총의 난. 조위총. 방금 위에서 봤었잖아요. 김보당이랑 조위총의 난이 있는 건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그걸 다시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다고 했어요. 조위총의 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노비 만적이 반란을 모의하는 만적의 난은 이거의 배경이 될 수 없죠. 이거보다 뒤에 집권하는 최충헌 노비니까. 이거는 최충헌식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아니고 훨씬 뒤에 일어나요. 정중부, 이의방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거겠죠. 정중부가 중심이 되어서 무신들이 차별대우에 반발해서 일어났었던 무신정변.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하려는 게 조위총, 김보당의 난입니다. 2번이 배경이 직접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신돈의 전민변정도감 나오는 거는 이거는 국민왕 때 일이니까 한참 뒤에요. 배경 안 되죠. 망이 망소이도 이거보다 뒤시기에 이 무신정권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보다 뒤시기입니다. 최충헌도 당연히 1번이랑 마찬가지로 훨씬 뒤에 시기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을 배경으로 꼽아줄 수가 있겠어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명학소의 백성 망이 망소이. 망이 망소이의 난입니다. 무리를 모아서 산행병마사라고 자칭하고는 공주를 공격해서 함락하였다. 상당히 큰 단위로 일어났었던 이 어떤 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명학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명학소를 현으로 승격을 시키고 뭐를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을 달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니까 뭔가 엄격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 뭔가 시대가 혼란해서 사람들이 빵 터졌는데 요거를 달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었던 망이 망소이의 난은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무신들이 집권을 하는 무신정권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권력을 지키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느라고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발작용으로 일어났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망이 망소이의 난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찾는다면 우선 무신정변이 일어나야 되겠죠. 앞선 시기는 전부 지워주시고 무신정변은 일어나되 아직 몽골은 침입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시기를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에 4번이에요. 자 11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오른 것은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자 경대승이란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요. 정중부가 지금 죽었습니다. 여러분 최씨 무신정권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무신집권기에도 성씨가 여러 번 바뀌어요. 무신정권이 쭉 이렇게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정중부가 하죠. 처음에는 정중부가 하다가 정중부하고 그 다음에 경대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음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씨 무신정권 나오게 되는데 정경이 최 이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여서 집권을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대궐에 나가 축하하였다. 경대승이 말하기를 임금을 죽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축하인가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음인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해서 날린 사람들을 모아서 대비하였다. 또한 경대승의 도방에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죽일 것을 모의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음인이 더욱 두려워해서 마을에 큰 문을 세워서 밤마다 경계하였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최씨 무신정권은 힘으로 권력을 차지한 거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씨 무신정권 내내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보여요. 자 경대승이 집권하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당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이 뒤에 이후의 사실로 오른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우선은 무신정변 이전 일은 전부 아니겠죠.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 거를 전부 소거해 볼게요. 묘청의 난 안되죠. 이자겸의 난 해당사항이 없죠. 강조의 변, 이 목종 때 일어나는 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2번 먼저 보겠습니다. 최충헌이 왕에게 봉사십조를 올렸다. 이거 지금 최충헌이라고 나오잖아요. 최충헌. 최충헌이 마지막 시기에 집권하는 최씨 무신정권입니다. 그러면 이거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네요. 김보당의 난, 조위총의 난은 정중부가 먼저 무신정변 일으키고 나서 여기에 반발해서 요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 일어나는 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11번의 2번이고요. 12번 빈출 노란 마크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누구누구의 묘지명 탁본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명종의 퇴위와 신종의 즉위에 관여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일종의 어찌 보면 무신정권의 마지막 집단의 출발점을 여는 사람. 이 사람 최충헌입니다. 최충헌 60년에 이르는 최시무신정권의 출발을 연 사람이죠. 그러면 최충헌이 한 걸로 오른 거 고르면 되겠네요. 인사행정을 담당했던 정방을 폐지하는 거는 이 최시무신정권 뒷시기에 나오는 일이죠. 뒷시기에 나오는 일이니까 해당사항이 없어요. 교정도감을 두어서 국가의 중요한 사물을 전부 맡아 처리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게 최충헌이 했던 일입니다. 교정도감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교정별감이라는 직책에 스스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2번이 해당사항인데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해서 대몽왕징을 펼친 사람은 대중손입니다. 나중에 원간섭기 나오면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했던 이 화약 나오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최무선이네요. 최무선. 후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훈요십조를 남긴 사람은 한참 앞으로 넘어와서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2번이고요. 마지막 페이지 4문제 보겠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한번 찾아볼게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고려 고종의 능이인 홍능이 강화도에 조성된 이유가 무엇일까. 몽골의 침략 당시의 실권자였던 이 가라는 사람이 항전을 위해서 강화천도를 강행한 이후에 고종이 이곳에서 승화했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몽골의 침략 당시의 실권자였고 강화천도를 강행한 사람은 최우라는 사람입니다. 최우, 최우라는 사람인데 일단은 이 몽골이랑 전투하는 시기에 왕으로 집권한 사람이 있었고 그 시기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것은 다 최시무신 정권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종 시기에 언급되는 인물은 최우입니다. 최충헌의 아들이 되겠죠. 자,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1번, 인사행정담당기구로 정방을 설치하였다. 맞는 얘기입니다. 최우는 인사권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정방을 설치를 해서 자기 집에다 설치하거든요. 여기서 모든 인사권을 최우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1번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2번, 봉사십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하는 것은 최충헌입니다. 최충헌이 하는 거고요. 3별초를 이끌고 진도 용장성에서 항전을 한 것은, 이거 배중손이죠. 배중손이 했던 일이고 대몽항쟁.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이 정중부가 일으킨 무신정변에 반발해서 일어났었던 난이 있었죠. 김보당, 조위총의 난이 있었죠.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돼가지고 검문세족을 견제하는 데 들어갔었던 사람은 공민왕의 총애를 받았던 신돈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13번의 1번,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 가와나 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최충헌 형제가 왕을 협박하여 창락궁에 유폐하고 태자 왕숙은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다. 최충헌이 집권을 하고 있네요. 최씨 무신정권의 시작이고요. 유경이 최의를 죽인 뒤에 인사권을 장악하고 라고 나오는데 최의가 누구냐면 최충헌이 있잖아요. 최충헌이 있고 나중에 이 아들이 최우가 있고 그 뒤에 최의가 또 나옵니다. 이 순서대로 최씨 집안이 점점 계속 정권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김치양을 제거하는 것은 초반의 목종 시기예요. 이 가해 이전이죠. 대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진도에서 항전을 하면서 끝까지 몽골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건은 이 나의 뒤쪽에 나와야 됩니다. 아니에요.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서 반란을 도모하였다. 최충헌이 집권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최충헌 집안의 노비였던 만적이 이런 난을 일으킨 게 있었죠. 일단은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동그라미 잠깐 쳐놓고요. 나머지 거 볼게요. 조위총이 군사를 일으켜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한 것은 최충헌보다 한참 이전이에요. 정중부가 처음에 무신정권을 일으켰을 때 바로 직후쯤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 이전이죠. 김보당도 마찬가지예요. 조위총, 김보당은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최충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일어났었던 만적의 난이 되겠죠. 3번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14번에 3번, 15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5번, 가와나 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여기를 찾는 거네요. 동북면 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 김보당의 난이 있고요. 이거는 김보당의 난이고 만적이 나옵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거는 최충헌 만적의 난이고 이거는 정중부가 난을 일으킨 직후에 일어났었던 거네요. 자, 그럼 이 사의 시기에 사실로 오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완전 아닌 거 있잖아요. 한참 가해 이전 시기에 일어났던 거. 웅천주 도독 김헌창의 반란은 통일신라 헌덕왕 때 일입니다. 해당 사항 없죠? 최후가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정방을 설치했다라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정중부가 있고 여기에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최충헌이에요. 최충헌인데 최후는 최충헌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뒤식이겠죠. 이거 아닙니다. 이자겸과 척중경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자겸의 난이네요. 이거는 무신정병보다 앞선 사건이니까 가해 이전이네요. 아닙니다.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하였다. 처음에 정중부가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최충헌이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최충헌 시기에도 어떤 난 같은 게 일어났다가 그다음에 최후 시기로 넘어가겠죠.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하고 정권을 잡는 과정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4번은 해당 사항이 있고요. 김부식의 서경 반란군 진압은 3번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가해 이전 시기로 넘어갑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시대를 찾아줬고요.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실로 오른 것은 만적의 난입니다. 만적의 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라고 하는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최충헌이죠. 최충헌의 만적의 난인데 이 최충헌 시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맞는 거 고를게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거 이전이죠. 이전이고. 쌍기의 과거제 시행은 4대 광종이니까 이전이네요.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남보다도 먼저입니다. 앞선 시기. 정중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하였다. 이거는 최충헌보다 먼저 무신정권 처음에 일으킨 무신정변 얘기니까 해당 사항이었고 최우가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한다. 만적의 난은 최충헌 때고 최충헌의 아들이 최우가 되니까 요게 시기상으로는 뒤에 나올 수 있는 일이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16문제로 찾아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는 최시무신정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신정변도 시기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좀 바뀌고 그 시대마다 있었던 사건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같아요. 이 무신정권이 일어나는 순서 그리고 이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사건의 전후관계를 좀 잘 파악해 주시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